이분도 1승을 도전한다고 합니다. 신인이고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데뷔해가지고 신인같은 자세로 오늘도 무대를 서다고 합니다. 자, 골산에서 왔습니다. 김민기씨가 부릅니다. 삼은진 나루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불이 돌며 속삭이는 울 소리 만나면 살아서 그리움에 겪게 하는 나루토의 경험을 둘러 떠나보고 살아가 고급은 내 마음을 열고 있겠지 날아가 밀려가면 안개이 가려진 날 남원진 나루토 임실은 나루에 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만나면 살아가 그리움에 겪게 하는 나루토의 경험을 둘러 떠나보고 살아가 나루토의 경험을 둘러 고급은 내 마음을 열고 있겠지 날아가 밀려가면 안개이 가려진 날 상원진 나루토의 임실은 나루에 가 다시 올까 기다려지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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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